이만보 걷기 오늘은 35일 차입니다. 오늘은 멀리 통도사에 가볼 예정입니다. 땅마우 공원 통도사 입구에 있는 공원입니다. 바위가 있고 소나무가 멋지네요. 자, 우리는 통도사로 진입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변했지만 가보겠습니다. 턴이, 일을 넘어질 수 있고 매우 인사합니다. 찾아보공원 턴이 있습니다. 신난지 이스보 결국 장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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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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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상한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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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